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서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토대로 분석 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의 58.2% 수준입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0.5%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고 광역시도별 상승률은 인천,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높았습니다.